그런데 그럼 오늘은 여름 술이라고 하면 청량감하고는 관계가 또 있는 건가? 여름 술이면 어떤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의 감각을 담은 술. 계절의 감각을 담는다. 여름을 담은 술. 뜨겁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원하게 그런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이 더운 날 어떻게 선조들은 술이 쉬어지는 거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술인가요? 맞습니다. 여름날 술 마시기 위해서 만든 술. 정확하시네요. 여름날에도 술은 마셔야죠. 왜냐하면 풍류를 즐기기도 했고 그리고 피서를 한다는 것도 옛날 과거 우리 선조들도 다 피서를 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곡이나 이런데. 피서 가서 뭐 하겠어요? 노래도 한 잔 하고 술도 한 잔 하고. 그런데 그때는 마셔야 되는 술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술이 쉬어지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은 전 현대에 있어서는 여름함 맥주라고 생각되는 게 자본력을 앞세운 맥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또 정말 숨겨진 멋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한국의 전통 여름 술.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일단은. 어떤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름이 뭐냐면 한자를 풀이하자면요. 진할 과. 진할 과. 여름 하. 여름이 지났어요. 네. 술주. 여름을 지내는 술. 아. 여름을 지내는 술이다. 그래서 과하주라는 술입니다. 여름을 지내는 술이다. 여름을 견딜 수 있는 술이다. 여름을 극복할 수 있는 술이다. 다 해석이 비슷하게 가는데요. 어떤 형태로 빚는 술이기에 이런 멋있는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실은 한국의 술 그러면 대표적인 문화가 계절의 감각을 담은 술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봄에 하면 대표적인 술이 하나 있었죠. 봄에는 글쎄요. 유명한 꽃. 네. 우리. 가만히 있어봐. 꽃이라면 진달래. 그렇죠. 진달래로 빚은 면천 두견주 같은 이런 술도 있고 또 가을 하면 또 생각나는 또 멋있는. 국화. 국화주. 또 겨울에는 또 장기 숙성을 통해서 전통 소주라든지 또는 우리 전에 얘기했던 정월 초월에 마시는 도소주 같은 장기 숙성한 술인데. 이 여름을 나는 과하주라는 술이 어떤 술이냐면 여름이 되면 발효주, 탁주나 청주 이런 건 잘 쉬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시거운 데 두면 금방 이렇게 응어리지듯. 맞습니다. 이렇게 응시무실해지고. 그리고 쉬워져요. 쉬워져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식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맛도 이상해지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막고자 탁주나 약주의 맛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주나 탁주 또는 청주에 소주를 넣어서 저장 속을 좋게 한 술. 이것이 바로 과하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막걸리에 소주를 넣던가. 소주도 증류주 말씀하시는 거죠? 도수가 높은 술. 증류주. 일반적인 우리 희석식 소주 말고요. 초록색병에 있는 그런 소주는 아니고요. 정말 도수가 높은 증류식 소주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막걸리에 증류를 한 40도 이상 되는 소주를 넣어서 섞었다. 그리고 청주에도 소주를 넣어서 섞었다. 네. 기본적으로는 약주, 청주 쪽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탁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마셔서 빨리 소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성으로 많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맑은 술에 소주를 넣어서 저장성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여름을 지나는 술.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서양에도 이렇게 과하주 같은 형태의 술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은 이런 술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정 강화 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정 강화 술. 주정을 강화시킨 술이죠. 우리 보통 술을 빚어서 아주 고순도로 알코올을 뽑아낸 것을 주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99% 알코올을 뽑아낸 것을 주정이라고도 흔히 표현하는데 주정을 강화한 술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와인을 수출하다 보면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목적지로 도착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와인이 산폐되지 않기 위해서 와인에다가 또 증류주를 넣었어요. 그런데 와인도 여름에 상합니까? 상하죠. 그 집에다가 그냥 와인을 사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와인 가게나 마트 같은 데서 와인 사다가 냉장고에 안 넣어놓고 그냥 실온에 보관하면 상해버리나요? 그러니까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되게 중요한데요. 10도 내외, 그러니까 10도에서 20도 사이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20도, 30도. 요즘 같은 날. 그렇죠. 안 됩니다. 맛이 변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거기서 재발효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발효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럼 와인은 꼭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겠네요. 그럼요. 냉장고에 넣는 게 좋고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셀러에 넣는 게 제일 좋죠. 와인 셀러. 그거는 알지만. 아니면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다만 김치는 없어야 됩니다. 왜요? 잘못하면 그 김치 냄새가 코르크를 통해서 와인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좀 그냥 다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데요. 빨리 드시면 됩니다. 빨리 드시면. 아, 그 코르크로도 들어가요? 냄새가?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에 부착이 돼요. 김치 양이. 아, 병에 묻으니까. 네, 병에 부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실은 정말 맛보실 때 살짝 맛이 좀 달라지거나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셀러가 없으신 분들.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 와인만 모아두거나 아니면 김치 없는 통 쪽에다가.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뜨거운 적도를 지나거나 또는 여름에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와인 맛이 변하기 때문에 그 와인 맛을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정을 넣어서 만든 와인이 포트 와인. 포트 와인.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쉐리 와인. 이렇게 불렀죠. 네. 그러니까 와인에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또 와인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와인에다가 뭘 섞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쉽게 얘기해서 그 와인을 증류한 브랜디. 아, 브랜디를. 브랜디를 성능합니다. 브랜디를 성능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종류의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포트 와인이나 쉐리 와인 같은 경우는 단맛이 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면 이제 지금 주정 강화주 이런 술은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섞는 건가요? 아니면 섞는 방법들이 좀 있긴 있나요? 섞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알코올로수가 20도가 넘어가면 잡균들이 생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20도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균들이 거의 살지를 못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약주나 청주의 알코올로수가 20도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도만 살짝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이제 과아주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소주와 증류의 소주죠. 전통 소주 이런 전통 소주와 또 약주 청주의 굉장히 중간 형태를 가진 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도가 넘는 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맛이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기 때문에 인삼 같은 거 넣어주면은 거기서 인삼의 액기스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삼주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삼 같은 경우는 막걸리나 청주에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술맛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산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5도 전으로 맞춰준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청주나 약주의 경우에는 한 10몇 도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발효될 수 있는 최고의 알코올 도수가 대부분 20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인도 아무리 높아도 15도, 16도 정도고 우리나라 약주나 청주 이런 것도 알코올도 높아봐야 16도, 17도.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그게 나올 수 없. 20도 이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도 이상이 나온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알코올 도수인 거죠. 네. 이런 과하주를 지금도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경북 김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김천. 네. 김천은 유명하죠. 그렇죠. KTS도 쓰고. KTS 쓰면 다 유명한 건 아니에요. 퍼도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문학인들도 많이 있어요. 아, 네. 김현수 작가나 이런 사람들도 다 김천 출신입니다. 그 임진희한테 굉장히 활력하신 사명대사도 김천에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김천을 아는 사람 누가 더 많이 되는지 얘기해 볼까요? 일단 저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네. 딱 저도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과하주는 경북 무형문화재이자 식품용인인 송강호 명인이. 영화배우 송강호 씨와 같은 이름이시죠? 송강호 명인을 빚고 있고요. 현재에서 나오는 과하주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도 23도의 약주 형태로 나온 술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원래는 김천과 하주가 떡으로 빚어졌어요. 떡으로 빚어지고 정말 대부름 날 새벽에 지역에도 과하천이라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러서 찹쌀을 고슬고슬하게 찐 다음에 누룩을 넣고 한 100일 정도 저온 숙성을 한 다음에 2년 정도 숙성을 해서 나오는 것이 과하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년씩이나 숙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도수가 20도가 넘어가면 너무너무너무 숙성하기 편해집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청주에다가 중요한 거 소주를 그냥 섞으면 될 것처럼 얘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2년씩 숙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그렇게 소주 그러니까 전통 증류 소주와 약주를 섞어놓게 되면 서로의 알코올들이 따로 놉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맛이 서로 잘 섞이질 못해요. 2년이 지나면 그 병 속에서 한 가족이 됩니다. 영그러지죠, 맛이. 그게 숙성의 맛입니다, 술에. 그렇군요. 그럼 맛도 굉장히 좋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찹쌀룹 있는데요. 찹쌀룹이 있다 보니까 찹쌀룹이 있는 술의 특징이 있어요. 찹쌀 술은 첫 번째 단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찹쌀에 나오는 전분을 100% 알코올로 다 바꿔주질 못해요. 실은 우리가 조청 같은 거 보면 다 찹쌀로 많이 만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찹쌀에 나오는 단맛이 일단 많이 남고요. 두 번째는 찹쌀 하면 뭡니까? 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술에서 찰기가 느껴집니다.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청을 살짝 물에 희석한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알코올도서 23도나 되기 때문에 이 맛이 굉장히 묵직하게 입안에 쭉 오래 남아있습니다. 쭉. 그래서 아주 뭐 여운이라고 할까요? 술의 여운이 길게 갑니다. 와, 이거? 여름에 한 번 마시면 잘못하면 위험한데요? 올해 나오면? 그렇죠. 과음은 어떤 수준이든 위험합니다. 그래도 갑자기 땡볕에 팍 이렇게 올라올까 봐. 저는 이제 이거를 여름에 한 번 마셔봤는데 시원하게 해서 마셔보니까 마치 이제 진한 화이트 초콜릿 하나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비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부터 전통술로 우리한테 전해졌다고 하면 우리 선조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분이 혹시 마신 기록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과하주가실은 김천의 술만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어디나 다 있었고 여름에는 이렇게 술을 마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있었는데 이것이 기록에 보면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요즘 이순신 장군 대세잖아요. 대세시죠. 이순신 장군처럼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부하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름에. 아, 여름에. 네. 덮고 힘들고 그러니까 과하주를 통해서 독려했다. 이런 기록들이 난중일기 통해서 볼 수 있죠. 이순신 장군의 뭐랄까요?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술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 술 과하주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뭐 여름 술이라고 과하주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과하주는 이제 여름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카테고리 쪽으로는 제조 방법으로 여름인 술이 되는 것이고요. 여름에 나오는 다양한 꽃들과 농산물, 여름에 자연을 품은 술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연잎 술입니다. 한여름에 연잎 꽃, 연꽃 확 피고 오르면 정말 이뻐서. 그렇죠. 한여름에 꽃이잖아요. 연꽃은. 또 이제 이 연꽃이 또 불교에서 또 아무리 정말 깨끗하지 못한 곳, 더러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주변을 늘 정화시켜준다는 그런 역할하는 게 또 연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전통을 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연꽃을 넣은 연화주, 그리고 연잎을 넣은 연엽주, 또 연잎 탁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꽃놀이라는 건 저는 사실 잘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연꽃놀이라는 게 연꽃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문원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실은 연꽃이 필 때 어떻게 피냐면 보통 꽃은 이렇게 사라라 하면서 천천히 열리는데 연꽃은 피면서 소리를 내요. 그래요? 뽁 뽁 뽁 이러면서. 아, 그냥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한꺼번에 열립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았다가 뽁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걸 봤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껴지고 이것이 꼭 연꽃이 언제 피느냐 하면 새벽에 피어요. 새벽 한 여름 6시, 5시, 6시 되죠. 그러면 그걸 듣고 그걸 보고자 선비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여름 피서를 즐겼죠. 연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멋있네요. 그걸 연꽃놀이라고 했군요. 정말 그게 신기합니다. 그럼 연꽃을 이용한 술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청와대 만찬주로 불렸던 지난번에 소개했을 거예요. 충남 당진의 신평양주 생성으로 100년 땡땡 막걸리라든지 그리고 천안의 연협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데 기회 대신 꼭 한번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소개를 노래를 해 주실 텐데 뽁뽁하는 거 그거와 관계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거 준비해 보셨어요? 잠깐요. 너무 날씨가 더워서요. 하지만 우리 오늘도 전통주 클래식한 노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저씨들의 클래식한 추억이 있는 여름 노래. 팝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런던 보이스의 I'm Gonna Give My Heart. 좋습니다. 뽁뽁뽁 느낌 나나요? 네. 여름을 나누는 술.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전통주 칼럼니스트 명우 씨였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런던 보이스의 I'm Gonna Give My Heart 들으시면서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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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한 밤 되십시오.